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예같은 인생을 살아온 불쌍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람이 너무 착해서 바보처럼 노예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남편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여보 걱정하지마. 내가 당신 꼭 구해줄게. 원지 이런 시대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꼭 참견해주세요. 저랑 결혼하기 전 저희 남편 부모님 빚을 갚느라 총 2억이에요.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해 그냥 반반씩 대출을 낸 뒤 그걸로 신혼집을 구해 결혼했습니다. 차의 경우 제가 쓰고 있던 차를 그냥 같이 쓰기로 했구요. 또 아버님 차 할부를 신랑이 3년째 갚는 중이었고 저희 결혼하고 나머지 2년은 시댁에서 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약속이 늦어진 적은 몇 번 있지만 아예 안 줬던 적은 없었고 이제 한 1년 남았어요. 그리고 한 살 어린 이 부부는 결혼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살 어린 시동생 대학 등록금도 몇 번이나 내줬고 또 5년 전 시동생이 먼저 결혼할 때 추기금 200만원과 더불어 돈을 따로 천만원 더 빌려줬는데 지금 기준 한 500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신랑 안타까운 걸 넘어 너무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 저를 만나기 전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됐다. 대신 우리 결혼하게 되면 우리 둘이 열심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약속을 했죠. 뭐 그동안 여러 그지같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냥 종합을 해보면 저희 남편 저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가족들한테 돈을 벌어다 준 거의 가장같은 한마디로 기둥뿌리여 그런 존재로 살아왔더라고요. 쪽쪽 빨리면서 뭐 그래도 이해했어요. 어쨌든 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내 가족이 힘들면 누구라도 그럴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남편 진짜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일단 되게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새어머니가 왔는데 이분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대요. 물론 새어머니도 잘 키워주셨고요. 그러다 고등학생 때 실습을 나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가족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손을 벌렸나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버릇이 됐고 쭉 이어져 온거죠. 특히 어른들 전화만 오면 거의 99%가 돈 얘기라 그 전화받는게 두려워서 일부러 안받은 적도 되게 많대요. 오죽했으면 서른다섯 살까지 집안 문제 어느정도 해결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어디가가지고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버텨왔다고 합니다. 미친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어머님이 먼저 TV를 사달라고 한건지 아니면 시동생이 먼저 사주겠다고 말을 한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남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야 추석 때 우리 TV 한 대 사드릴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날 양가 용돈도 드릴텐데 힘들다. 그것까지 하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안된다 했어요. 아니 어차피 용돈 드릴건데 그걸로 TV 사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려고 저희들 결혼하면서 각각 10만원씩 모아둔 돈이 있는데요. 이걸 환갑돼쓰고 이제 170만원 남아있거든요. 근데 시동생이 이 돈을 언급하면서 그걸로 TV 사주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거에요. 진짜 이해가 안돼. 아니 당신들 노후도 안되있고 지금도 월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 돈을 언급하니까 너무 빡치는거야. 뭐야?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쓰고 싶어지는거야? 어? 이럴거면 치워. 나는 그냥 나 혼자 따로 돈 모을거야. 이렇게 말한 뒤 진짜 깨고 반으로 남았는데 알아요. 제가 좀 과하게 욱한 것도 있죠. 시동생도 같이 돈을 모은건 아닌거 같아요. 동생이 형한테 형 그 돈 있잖아 그걸로 써. 이런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여하튼 원래는 작년에 결혼하고 갔어야 될 그 신혼여행. 돈이 부족해서 이제야 겨우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단톡에 이런 말을 합니다. 꽁꽁아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마라. 그깟 텔레비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는 이 방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어. 미안하다. 이러고 나가버리는걸 시동생이 다시 초대했어요. 저는 밥장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끝나고 가면 시동생이 축의금 단 한 푼도 안한거랑 또 남편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모든걸 다 이야기할거에요. 신랑은 자기 힘든걸 얘기해볼 생각도 못해봤대요. 긴 글이지만 많은 참견 꼭 부탁드립니다.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저도 이 방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와버리세요. 남편도 같이 나오면 더 좋고. 님도 알잖아요. 이런거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끝없다고. 2번 난 이런걸 보면 늘 느끼는게 저런 사람들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득을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손절해버리는게 최선이고 제일 좋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곤조곤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준다 한듯 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반성하고 미안해 하겠냐고. 어림없다. 아니 반성을 할 인간들 같으면 애초에 그렇게 안합니다. 절대. 3번 애초에 염치라는게 하나도 없는 집구석이구만요. 그동안 자식 등굴 오지게 뺏겨먹었으면 됐지. TV 안받고 준다고 방을 나가? 어이구 옘병 머리아프게 이야기할거 없이 그냥 연 끊어버리세요. 이걸 계속 받아주고 상대하면 쓰니 가정도 파탄 나는겁니다. 확정이죠. 4번 쓴이 말처럼 남편 안타까운건 맞지만 그래도 이거는 개후그 등신역할을 자처해온 니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쓴이가 노력하는건 아무 의미없어요. 남편이 정신 못차리면 니네 가정은 폭망 100%입니다. 당연히 나중에 태어날 아이 인생도 같이 망하는거구요. 5번 그러니까 즉어들이 사고친거 불쌍한 자식을 갈아가지고 어? 다 갚았나본데 딱 봐도 인생 거지처럼 산거 다 보이는구만 도대체 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까? 자식이 바르면 뭐해요? 저렇게 부모가 발목을 잡는데 아니 도대체 쓴이와 쓴이 부모님은 상견례 때 뭘 본거요? 6번 상식이라는게 있으면 애초에 그런 미친 상황까지 까지도 않아요. 거기다 대고 그동안 장남이 해왔던 그 지원과 희생들 구구절절 이야기 해봤자 돌아오는건 뭐냐면 아니 우리한테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 생색이냐 이렇게 아들의 노력을 터마 부정하는 소리만 들을거고 아이고 돈이 없으니 자식한테 무시나 당하는데 죽어야지 뭐 이런 폐류나 취급도 서슴치 않을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정을 이뤘으니 나도 내 가정을 책임지고 살겠다 그동안 할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긋는거 말곤 답 절대 없어요. 그간의 헌신에 고마워한다든지 미안한거 절대 없을거고 지극히 기본적이며 인간적인 대접을 기대한다? 돌아오는건 거지같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뿐입니다. 더불어 시부모에게 쓴 이는 착한 호구 아들내미를 껴어서 자기들 돈줄을 막은 괴사악하고 욕심하는 괘씸한 그런 며느리만 되는거죠. 결국 이건 남편 본인이 부모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먼저 손을 놔버리는거 말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으면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지처럼 똥통에 빠뜨리지 말고 이혼이나 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그지같은 단톡방은 지금 당장 두사람 다 나와야 되고 앞으로 할 이야기는 필요한 사람끼리 각자 알아서 하되 저쪽에서 막 나온다 그럼 상대할거 없이 난 그동안 할만큼 했으니까 더는 못한다 이 말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동생새끼한테는 축의금 안받을테니까 그 500만원 빚진거 당장 갚으라고 해. 아우 양심도 없는 놈. 9번 그러니까 시동생은 새엄마가 낳은 혹은 데리고 온 그런 아들이구만 추가 결혼하기 전 사귈 때 그때 남편 카톡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다른 말 하나 없고 매달 달이 바뀔 때마다 아들아 이번 달 아빠 용돈 좀 아들아 이번 달도 부탁한다 이런식의 카톡만 보냈고 어머님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월세 요구를 했고 또 언젠가 한 번은 40만원 보내라 계좌번호 꽁꽁꽁꽁꽁꽁꽁이다 나 이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보냈는데 진짜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생생해요. 이것 말고도 자잘한 것들 엄청 많죠. 저희 남편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버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더 독해져야겠습니다. 추가 2 아 지금 보니까 오해가 좀 있는데요. 시동생은 새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남편처럼 돌아가신 어머님이 낳은 자식입니다. 즉 두 사람은 친형제예요. 나는 당연히 새로 낳은 동생 혹은 데리고 온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 나눴고요. 결혼 뒤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그냥 연 끊겠다 이런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도와주지 않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해요. 이미 각오는 했지만 막상 이런 일이 자꾸 닥치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아서 참견을 부탁드렸던 건데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겠어요. 남편도 이걸 다 봤고 저랑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많은 참견과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미친 나 시동생은 당연히 새어머니의 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뭐야 이거? 알았으니까 흡혈박쥐들은 어서와서 박멸을 합시다 쓰니 3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요? 저 할머니 남편한테 취집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의 아들들한테 취집을 한 거구만? 하나는 직접 돈을 벌어오는 노예 또 하나는 옆에서 알랑방귀를 끼는 부하 그런 건가? 4번 돌아가신 쓰니 시어머니 자기 큰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저승에서 피닐물만 흘리다가 쓰니를 며느리로 보낸 것 같아요. 부디 잘 차단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길 바랍니다. 5번 쓰니 남편 반드시 꼭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돈 모으는 재미도 느끼게 해주고요. 너무 불쌍하잖아. 추가 3 남편도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저랑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는 돈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쭉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한 번씩 많이 힘들게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가정 반드시 꼭 지키고 싶고 힘들게 돈 벌어서 밑빠진 돈에 물붙기가 아니라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인생 제대로 한 번 살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번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냥 영원히 안 보고 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더 독해져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많은 참견 감사드리고요. 더 더 더 참견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를 올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야 남편 이상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여하튼 제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저 부모들 이제 환갑 지낸 것 같아요. 그죠? 작년부터 돈을 모았는데 환갑에 썼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아니 나이가 뭐 80 넘은 것도 아니고 저 나이에 자식 그것도 고3 때 실습 나간 그때부터 빨았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35 잡는다 쳐도 15년이 넘어요. 하... 왜 저려고 사는 거야. 그리고 반전이네.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집을 새로 와가지고 새로 낳은 아들 혹은 전남편과의 낳은 자식을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복잡해? 감사합니다.